이재명 후보가 계양구 올해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제 사진을 보니까 계양구에 크게 이재명 알리는 플래카드 밑에 그냥 가로수 나무를 쳐버려가지고 가로수 나무를 꼭 어제 젓가락처럼 만들어버렸더구먼요 내일 그 사진을 한번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조금 고전하는 모양입니다 엄살인지 모르겠는데 텃밭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올 이재명 고전 이런 게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솔직히 민망하고 속상합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방송에 나가가지고 조응천 의원이 좀 쓴소리를 많이 하는 분이죠 솔직히 민망하고 속상합니다 이분은 민주당에 있을 분은 아닌데 민주당에 있어가지고 계양을이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라는 지역이고 그리고 경쟁자인 국민의힘의 윤 형선 후보의 찐지도가 낮은데 이재명 후보가 고전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게 뭐 엄살은 아닌 모양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여론조사 기관들을 보니까 여론조사 기관인 모노리서치가 경인 이래로 보면 이재명 46.6% 윤 형선 46.9% 오차범위 물론 이렇게 하더라도 사전투표 조작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반드시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겠다 그렇게 하면 윤 형선 후보의 사전투표를 조작을 하겠죠 이재명 후보 사전투표하고 한국정치조사협회연구소가 기호일보로 한 것은 이재명이 47.4% 윤 후보가 47.9% 그러나 뭐 이런 것이 있더라도 그냥 조작하면 다 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하면 조작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계양을에 투표소간 40개 이상 정도가 되니까 거기에 투표소 레벨로 같은 조작률을 적용해가지고 기계 돌리면 해결이 되는 거죠 한번 보시죠 계양구는 계양구 갑과 을로 나눠지게 됩니다 투표소 수는 69개고 동수는 12개입니다 단 한 곳도 여러분 못 이겼습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69대 제로입니다 계양구 을에서 국힘에 역전했습니다 그러면 사전투표 조작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역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계양구 의뢰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후보 미래통합당의 윤형순 후보 4.15 총선 당시입니다 민중당의 고혜경 후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좀 헷갈리시죠 그런데 이 표를 짜짓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계양구 의뢰는 모두 7개의 동이 있는데 7개의 동 모두에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 여러분들 계양 3동에는 12.7% 플러스 값이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계양 3동의 송영길 후보가 플러스 12.7%가 나온 겁니다 당일투표 득표율에 비해가지고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12.7%가 많은 겁니다 엄청나게 조작을 한 거죠 거의 미친 숫자입니다 정상적인 숫자는 뭡니까 0에서 1, 2, 3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12.7%가 나온 겁니다 얼마나 조작을 때려 했으면 계양 3동의 12.7%나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으냐 이야기예요 미래통합당의 윤형 후보 같은 경우는 11.8%가 나온 겁니다 이것도 미친 수치입니다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조작들 한 겁니다 왜 계양 3동의 1투표소, 2투표소, 3투표소, 4투표소 투표소 레벨로 다 뭡니까 조작률을 적용해가지고 표를 빼앗았으니까 송영길은 플러스 12.7% 나오고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1.8% 나오는 겁니다 민중당 후보도 여러분들 조작을 했습니다 0.4% 마이너스 0.4% 두 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12.2%입니다 플러스 12.7%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12.2% 얼추 비쌉니다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하고 그냥 완전히 이게 뭡니까 이게 그냥 조작입니다 조작 국민들은 덜러리를 쓴 겁니다 계양 이동함 보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후보가 플러스 11.2%입니다 계양 이동에 동민들이 다 맛이 가버린 사람들인 겁니다 당일 투표 득표일보다도 사전투표의 11.2%를 더 던진 겁니다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고 이거는 막 100% 사기자 조작인 겁니다 이렇게 큰 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윤 후보는 뭐죠 마이너스 10.4%입니다 이런 값이 나올 수 없는 거죠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니까 당일 투표 득표율이 정상이니까 앞에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한쪽은 수십 넣어주고 한쪽은 그냥 왕창 빼버린 겁니다 두 개 합치기 바랍니다 두 개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10.8%가 됩니다 그다음 이제 군소부들이 있겠죠 플러스 11.2% 마이너스 10.8%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질한 겁니다 밑에 계산 이동 보시기만 13% 조작을 한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후보의 뭐죠 마이너스 12.2%입니다 7%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2.9%가 된 겁니다 그럼 두 개 얼추 합치면 어떻게 되죠 26% 정도 조작을 한 겁니다 계산 이동에서만 여러분 이 13%가 어떻게 나옵니까 계산 이동에 1투표소, 2투표, 3투표, 4투표, 5투표, 6투표, 7투표에서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모든 투표소에서 대략 26%의 조작률 적용해가지고 다 표를 도독질한 겁니다 그 표를 합쳐보니까 계산 이동에서 13%를 이렇게 뭡니까 송영기로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윤영선 후보한테 12.2%를 빼앗고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를 좀 알기 쉽게 이렇게 제가 한번 바꿔본 겁니다 모든 데를 다 조작한 겁니다 계산 일동은 송영기로 보면 플러스 10%입니다 미래통합당하고는 마이너스 8.6%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0.9%입니다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9.7%입니다 얼추 비슷하지 않습니까 플러스 10% 마이너스 9.7% 좌우대칭에다가 엄청나게 큰 수치에다가 모든 투표소의 송영기는 다 플러스 값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뭘 얘기합니까 계양구에서 69개니까 얼추 반으로 하면 30몇 개 되겠죠 30몇 개의 투표소에서 모두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계양구 갑 얼에서 69대 제로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고 대법관들이 사전투표 문제없었다 이번 선거 문제없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 그냥 내가 볼 때는 그냥 나라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일어서든지 두 가지 중에 안 합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대략 한 26% 조작을 했을 것 같은데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번에 제약 우수가 분석한 것을 보면 정확하게 26% 조작했지 않습니까 26% 13% 밀어주고 13% 빼앗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략 뭡니까 이게 나옵니다 아 이게 플러스 13 이게 마이너스 두 개 합체가 마이너스 13 그래서 뭡니까 이게 26%가 나오는 겁니다 계양구 갑에서 여러분들 사전투표에 참가하신 분의 총수가 35,596명입니다 이 수치의 26%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송영길 후보는 52%를 받았는데 65% 받은 걸로 사전투표를 조작해 뻥튀기라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 당선대는 크게 문제없습니다 숫자가 접전이다 이런 건 별로 문제없습니다 숫자가 접전이라는 것은 이게 접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사전투표를 뻥튀기 하면 되는 겁니다 뻥튀기하고 이거는 뭡니까 뻥으로 내려다 앉게 하고 이게 사전투표 갖고는 위대한 힘입니다 사전투표 조작하게 되면 접전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조작해버리면 끝나니까 이거 조작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원래는 뭐죠 선관이 발표자라는 이 수치입니다 송영길 5만 1천 표 윤형선 3만 4천 표 그런데 이런 조작 한 값을 다 발견해가지고 26%를 투표수 레벨마다 다 수정해가지고 그것을 후보별 더하고 나니까 여러분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사전 득표수입니다 진짜 당일 득표수 두 개 합치면 뭐죠 진짜 여러분들 총 득표수가 나오는 겁니다 송영길이 4만 7천 표 윤영선이 3만 8천 표 성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조작제를 한 거죠 얼마나 조작제를 했습니까 중앙선관위 발표자로 보면 다 나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관리위원의 데이터를 딱 보면 그게 뭡니까 바로 범죄 행각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자료입니다 사전 득표율이 53%인데 송영길은 당일 득표율이 53%인데 어떻게 그럼 사전 득표율이 65%에 떠오릅니다 뻥튀기를 해준 겁니다 계양국 합의 10만 명이 넘는 투표자가 거의 절반 절반으로 나누고 사전 득표하고 당일 득표를 했는데 당일 득표에서 송영길에게 53%를 밀어주고 사전 득표에 65%를 밀어준다 정신이 나가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짓들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민주당이 완성을 한 겁니다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소 레벨마다 조작제를 했기 때문에 모든 여러분들 투표소에서 다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이런 키막힌 짓들을 인천 계양국 갓뿐만 아니고 모든 데서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여론조사가 접전이고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조작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하게 되면 53%짜리도 65%를 만들어줄 수 있고 43%를 31%를 그냥 깔아뭉길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조작하면 끝나는 겁니다 조작하면 조작을 해서 막 흔적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여기에 조작을 기존 합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사전 득표수입니다 후보별 사전 득표수 바로 위에가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다음에 조작률 26%를 찾아내고 26% 수정해가 후보별 득표율을 구해보니까 표가 남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가 플러스 4표 민주당 통합당 플러스 5표 무효표 1표 합치면 10표가 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그냥 계수 조정을 해야 되죠 마이너스 10을 줘가지고 아 문제없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전산 조작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사회로 총선 계양갑이죠 계양갑 계양읍니까 한번 보시죠 계양구갑입니다 계양구갑 여러분 이게 계양구갑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조작을 하면 여론조사나 이런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소용이 전혀 없는 걸 가지고 국민의 힘이 무슨 역전했다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사회로 총선의 계양갑 26%의 조작 사전투표 참가자수 사전투표 선거인수를 26% 조작을 해가지고 선관위 발표 자료는 17,600표 차이로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조작 프로그램을 수정해 보니까 8,346표 차이로 수치가 줄어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일상화해가지고 결국은 선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조응천위원이 무슨 여론조사 결과가 비근해가지고 문제가 많다 전혀 걱정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조작해버리면 되니까 딱 조작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조작 딱 해버리면 되는 거죠 조작해가지고 한 26% 조작해가지고 당일투표에 충분히 이겼습니다 불구하고 뭡니까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그냥 뻥튀기를 하지 않습니까 뻥튀기를 해가지고 승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계양갑이 여기서 거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 2022년 또 3구 대선 조작을 했죠 이렇게 조작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의 요지는 국민의힘의 수뇌부가 적으나 생각이 좀 있고 사실을 받아들이고 과학적 발견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좌파들이 굉장히 익숙한 반사실과 반과학 쪽에 서 있지 않으면 뭘 지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최소한 사전투표 동료에 나서서는 안 된다 사전투표 동료에 나서서는 안 된다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참 4.15 총선이 끝나고 이 문제를 규명할 때는 사실만 밝히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을 가지신 분이 참 많았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4.15 총선을 규명하면서 얻게 된 부수적인 그런 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회 전체가 엄청나게 부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명백한 부정선거를 대법관들도 계속해서 덮으려고 하고 검찰은 수사를 다 포기하고 야당은 선관위 눈치를 보고 계속해서 눈치를 보고 선관위는 얼마나 간이 부었는지 이 엄청난 부정선거를 저지른 주범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뭡니까 내가 모자무 했는데 배추님 사전투표지 인쇄소 출신이 아니고 얼마나 나올 수 있어 그런 기상천외한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일장기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힌 당일 투표지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 이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될지 참 윤석열 대통령의 미혼적인 태도도 한 목사 하는 거죠 권위라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시작된 지 갓 시작됐는데 이번에 해결하지 못하면 참 어려워질 겁니다 제가 늘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 개인의 인생상에서 보면 기회라는 것이 항상 주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이번에 주어진 기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어질 수 없을 정도의 그야말로 키막힌 그런 확률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 거죠 그 당선에는 그쪽의 오판이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조작률을 낮추어 잡았던 것이죠 안심했던 겁니다 워낙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높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기회를 또 놓치게 되면 참 깝깝한 거죠 그러나 그 부분은 국민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고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송경호, 중앙지검장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아무도 나서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고 행동 보시기 바랍니다 두 달 넘었지만 일체 언급 안 하지 않습니까 손에 피 묻히지 않겠다는 거죠 국민들이 이 문제를 자기 세대하고 아이들 세대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가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선관위의 뻔뻔함과 대법관들의 후한 무치함과 검찰의 무관심함과 대통령의 주저주저함과 이런 부분들이 어워져 가지고 부정선거가 그냥 그냥 강범위하게 일상적으로 퍼지는 사회가 되겠죠 여러분 한번 보시죠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났을 때는 저 역시도 그동안 사회적인 이슈보다도 개인적인 삶에 바빴기 때문에 드루드루 문제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가졌던 의문이 이 사람들이 2020년도 4.15 총선 뿐만 아니고 2021년도 4.7 보궐선거 뿐만 아니고 2022년도 3.9 대선 뿐만 아니고 그 세 가지는 제가 집중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선거도 분명히 손을 댔을 것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래서 제야 고수의 도움과 또 이렇게 아주 멋진 그래프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제공한 신민디님의 도움으로 확신을 가게 된 것이 2018년 지방선거에 광역자치단체장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시 의회가 다 조작이 된 것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2017년 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던 대통령 선거도 다 조작이 된 것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게 2017년 대통령 선거가 처음이 아닐 거라고 본 겁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된 처음부터 일군의 큰 계획을 갖고 이런 작업들이 추진되어 왔다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원래 불의위까지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또한 항상 이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어느 시점에 손을 털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2000년대 노무현 이런 시기부터 시작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사이에 엄청난 권한이 선관에 집중이 된 겁니다 한 20년 정도 된 문제라는 거죠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전혀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사전투표 조작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와 득표율을 조작하고 투표수 레벨에서 특정 후보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 현재까지는 2017년부터 2022년 대통령 선거까지 다섯 번의 공직선거에서 완벽하게 적용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2021년 6월 1일 지방선거겠죠 그런데 이 부정선거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선배들의 움직임이 2000년대 초반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정금을 제시한 것이 그러니까 이게 본격화된 것은 2017년부터지만 그 뿌리가 한 20년 정도 된 그 문제다 한 것이죠 참 악의 뿌리가 큽니다 통진당이 처음에는 당내 경선이 부정을 일상화했지만 그게 이제 민주당을 넘어서 미래통합당까지 다 퍼진 거죠 암이 전의가 되듯이